그림 가는 민말이십신경 ㄱ과 ㄴ에서 지점 P1부터 P4까지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신경절이 있죠. 나는 P1, P4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했을 때 막전위 변화 각각의 막전위가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문제를 좀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P2의 자극을 먼저 줘요. 첫 번째, P2의 자극을 먼저 줘요. 그쵸?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얼마냐면 8ms. 그러면 P2가 여기 있거든요. P2에 먼저 자극을 주고 8ms 지났습니다. P1과 P3에서의 막전위가 모두 마이너스 80mV래요. 자, 해볼게요. 지금 전체 시간은 8ms인데요. P2의 자극을 빵 주면 이렇게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가죠. 이 신경절도 이제 전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 P1의 막전위가 마이너스 80mV래요. 그럼 마이너스 80mV는 자극을 받고 3ms가 지난 거죠. 그쵸? 그럼 전체 시간이 8ms니까 가는 속도,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5ms가 걸렸을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80mV는 자극을 받고 3ms가 지난 거니까. 그러면 기역의 속도는 기역의 전도 속도는 5ms당 10cm 갔으니까요. 2cm per ms 이렇게 우선 정리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P3의 막전위도 모두 마이너스 80mV 됐거든요. 그러면 P2에서 P3까지 전달되는 시간은 5ms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뛰어넘는 시간 됐습니까? 첫 번째 이걸 좀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P3에 자극을 줍니다. 이번에는 P3에 자극을 주고요. 여기 자극을 줍니다. 자극에서 2개 써 있죠? 자, 이래주고 경과된 시간이 이번에는 4ms일 때 P4에서의 막전위는 플러스 30이랍니다. 플러스 30은 자극받고 2초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 2초가 지나는 거죠. 왜냐하면 합이 4초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P3에 자극을 주고요. 4초가 지났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니은이라는 뉴런은 2ms 동안 6cm 갔으니까 니은은 전도 속도가 3cm per ms일 거야.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른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할 때 흥분의 전도 속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느리다. 이렇게 된 거고요. 됐죠? 자, 니은. P4에서의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이거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 나트륨의 막투가도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이기 때문에 막투가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이 확산 유입되면서 막투가도가 높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탈분극이냐라고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P4에서의 나트륨의 막투가도입니다. P4에서의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P4 여기에서의 나트륨의 막투가도죠? P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그럼 P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P3까지 건너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ms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P3에서 P4까지 가는 데는 니은의 전도속도가 3cm per ms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4까지 도달하는 데는 7ms가 경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P2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8ms일 때는 가는 데 7 자극받고 1 10ms일 때는 가는 데 7 자극받고 3 이 뜻이에요. 그럼 자극받고 1이면 탈분극 자극받고 3이면 재분극 이거잖아요. 그럼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언제가 높아요? 이때가 높죠. 탈분극일 때가 그래서 8ms일 때가 10ms일 때보다 높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죠? 자, 디귿. 이번엔 P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요. 다시 지워볼게요. P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요. 자, 여기다 자극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6ms일 때 P2의 막전위는 어차피 지금 거꾸로는 못 가잖아요. 그럼 P2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70mV일 겁니다. 그죠? 휴지전위겠죠, 그냥. P4에서의 막전위.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니은이 3cm 퍼 밀리세크니까 P3에다가 자극을 빵 주면 P4까지 가는 데는 2밀리세크. 그럼 전체 6밀리세크면 그 다음은 4밀리세크 지난 거겠죠. 그럼 P4도 막전위가 마이너스 70mV겠네요. 그럼 1보다 큰 게 아니라 1이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네요.